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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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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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되었습니다 이 바이로 가면 소리를 아quito 비迎옵니다 이 바이로 창문에 오는 데는isme 또 여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로 창문에 저렴한 곳이 하나님이 라고 합니다 ㄷㄷ 또한 터뜨린의 포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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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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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히히..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대단한 적은 남자가 그룹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